자 안세진 댄스업은 남자 기초 지루발이 되겠습니다. 12번 방향깔 돌기 자 참고로 이어 보시는 분들은 여자 지루밥도 꼭 사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여자발이 있습니다. 자 여자는 1번발 시작 남자는 5번발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남자는 방향깔 돌기는 여자는 이렇게 1번발로 오고 자 여기서 여자는 5번발로 갑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여자는 2번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마무리 8번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방향깔 돌기인데 혹시 취미에 관심, 사계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자 DVD 꼭 사서 보세요. 같이.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 여자는 자기 파트너가 이걸 못 받으면 얘기를 해줘. 야 여자네야 기본발이 된다. 1번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. 자 마무리는 남자는 1번발 여자는 5번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현장으로 가서 해보니까 여자가 이거 못 받는 것 같아.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바로 여자 1번발 남자 1번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옵니다. 자 여기서 더 재밌게 끝내고 싶으면 여자 5번발 남자 1번발로 돌립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모델은 서있고 남자 발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12번 방향깔 돌기는 남자는 5번발로 합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보면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. 번호는 셋 넷 다섯 상관없습니다.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사서 1번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1번발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엿장상 아닙니다.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자 여자는 1번발 남자 5번발 시작 하나 둘 이런 DVD 사시면 이거 프린트물 한 장만 드릴게요. 여자 반장 남자 반장 자 여자는 1번발 남자는 방향깔 돌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여자는 1번발 아 5번발 남자는 1번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자는 2번발 남자는 7번발이 되겠습니다. 남자는 7번발 그리고 마무리는 여자는 8번발 여자는 항상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자 남자는 1번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이 초곱 지르바 응원 동작으로 쫙 보여 드릴 거예요. 일단은 12번발 바양가 돌기였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